아무 생각 없이 문조사 이정도로 하면 될것같아요 저번에 10만원 질러놨기때문에 한번 할건데 그전에 있어가지고 마법상자 한번 까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런거 왜 떴어 어허 메가미니언? 후그라이더? 대포? 파이어볼? 해골 돌격병? 사냥군? 보블린통? 좋아요 어! 전설이다 뭔데? 영신 대박이네 그러면은 또 하겠습니다 오늘 행운상자만 좀 깔거에요 어허 어허 아 행운상자 안깔래 킹상가깔래 여기서 전설 나오겠지? 전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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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거만 나오네 이게 뭐야? 하더 어허허허허 고블린통 페카 담전 해골 무덤 사냥군 맘에 안들어 이거깔래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다시한번 허허허허허허허 아씨 맘에 안들어 다시한번 어 생각해보니까 여기에서 이거 하나 추가하면 되는거 아님? 전투덱에서? 근데 뭐 많으니까 굳이 안넣어도 될거같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해골 무덤 별로 필요없어 나한테 해골 무덤을 빼고 차라리 이거 미니언 패거리를 넣어주자 자 그리고 나뭇돈은 다 써야죠 킹상자한번 더 까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 미니언패거리 자이언트 어 전설이다 뭐 나와? 어어!!!! 라바라운드 2레벨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건좋네 다음에 한번 공중댁 한번 내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니언패거리 한번 레벨업하자 대충 이런식으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고블린통은 쓰지 말자 이거지 완벽해 가보지야 오늘 가볍게 다섯판정도 돌려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이 물량댁의 힘은 뭐다? 줌버 어 그래? 어 그래? 어 그래? 어 그래? 야 써봐! 써봐 빨리! 써! 써봐! 응 끝났어 한판 가볍게 승기 어 이거 필승전략이네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가보자 해봐 어 안녕하세요 어 그래? 다른 거 써 앗 써!! 스킬 써 다 아아 그래... 오오오오오~! 오오오오오오오오호 타봉 대박 이케 해봐 이케해봐 이거 해골병사 오 대박 O 그래 막아 응 그래 그거 해 해 오오 내가 레벨 훨씬 더 높아 응 그래 미니언 베거리 하나 더 넣어주고 이거 하나 더 넣어주고 아빠도 부괴라고요? 여기에 두개가 있어? 으음 이 친구 잘해 이 친구 잘해 으응 으응 왠지 저 녀석한테 맞게 두고 싶진 않아 에 막써 막써 자자 시작 나이 승 기다 나이 승 기다 으윽 수고 으윽 으흠흐흐ту 나약한 녀석 어 근데 200은 바꾸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맘에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빨리 가볼까요 אני 야 마법사 마법사 다 지워 다 지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ani 쫄왔네 不能 이쪽으로 가 왜이번이죠 그래ству에 기만 이번엔 이쪽으로 안뇽맞 창고블린 과연 본 concepts 미니언 9레벨 야 우리가 훨씬 세 아니네? 우리가 훨씬 센줄 오아아핰 막았으면 레전드인데 오잘 막아 응? 그래? 잘했어 왜 바이어볼까지 썼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고블린 고블린 죽여줘 오오오오오 그럼 나도 해굴군대 그래 나도 미니언패거리 난 못지나게 한다 또다 Blow 끝났어 잘 един 어 흐으으 아이 재밌다 미라전인데 완벽하게 내가 상이오안이네 이덕 수명을 다했다구 두리 попроб 기다리지 않고 Stop 이렇게 했다가 얘가 이걸 막으러 올거 아니야 응 잘가 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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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언 해골병사 포기했네 참고블린 탈출한거야? 아이씨지러 자 그러면은 너무 공격적으로 했으니까 미안하잖아요 살짝 바꿔서 순수 방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해골군대 해골 무덤 보블린 오두막 바바리안 오두막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완전 저코스트 됐다 완벽 마법은 안써요 마법은 이계하니까 이걸로 딱 두판만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 방어 바바리안 오두막 그쪽으로 가는거야? 그래? 해 막아 막아 해 해 해 해 편할대로 해 해 해골 무덤 해골 무덤 오오 좋아 잘하네 고블린 오두막 다 오오올 하 뭐 tended 해골 병사 다 해골 병사에 다 뒤지잖아 응 탕고블린 아니 이 덱은 확실히 답답하다 빵! 그냥 해 상관없어 맘대로 부셔 맘대로 부셔 해골 무덤 앗쳐 고블린 오두막 슝 슝 슝 슝 해골 무덤 하나 부셔 고블린 아이 끝났네 결론은 못 부셨네 불쌍한 녀석 불쌍한 녀석 아이 재밌다 근데 난 역시 우주방어대건 재미가 없어 차라리 우주공격대기 재밌지 우주공격대기 한 번만 갈까? 상대도 됐죠? 우주공격대기 한 번만 하자 이게 가만히 있다가 후드랩하는게 너무 재밌어 아 그래? 난 여기 응. 잘 가. 돈 다 썼구나 환불해 어허헤헏하하하하하하하하핳 야 이거 왜이래 이거 야 해골이 한발에 안죽어 보클라이더어 빵 아핰! 빵! 하핰! 하핰하하하핰! 하핰! 아하핰! 아하 너무 재밌다 어하핰 아하 막아 이새끼야 아이 재밌겠습니다 오늘 1200점 완료했구요 다음에 더 재밌는 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클래시로열 끝